사용자 정의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수식에 있는 함수 외적으로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첫번째 예제, 출석 과제 중간 기말고사의 점수를 가지고요. 총점을 구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썸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라는 예제입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듈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의 모듈,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실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출석과 과제와 중간과 기말고사의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사용자 정의 함수 먼저 입력하면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실 거고요. 오타가 없으면 엔드 펑션 생기고요. 오타가 있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fn 총점은 출석과제 중간 기말고사를 더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썸 함수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건데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방법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fn 총점은 출석, 도하기, 과제, 도하기, 중간, 도하기, 그 다음에 기말을 도합니다. 그래서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도에서 fn 총점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놓으셨다면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으시고요. 그 다음 g3세를 클릭하신 다음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만드셨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fn 총점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인수, 첫번째 데이터에 출석 점수, 과제 점수, 그 다음에 중간 점수, 기말 점수 각각 클릭하시고요. 확인 클릭하시면 3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더해서 총점 결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public function ks네요. ks 보너스 지급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월평균 임금 그 다음 전년 월평균 임금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요. 인수를 받아서 보너스 지급률을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보너스 지급률은 조건이라고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0.5 이상이면 이런 조건이 있네요. if 그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if 만약에요. 조건을 월평균 입력받은 월평균 임금에서 마이너스 전년 월평균 임금을 뺀 값을 나누기 월평균 임금으로 나누어서 그 값이 크거나 이상인가 크거나 같다 0.05 라고 입력하시고 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ks 보너스 지급률은 0.05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ks 보너스 지급률은 0.1입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if 그물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그물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셨고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c1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의 ks 보너스 지급률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월평균 임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년 월평균 임금 선택하시고요. d14, e14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삽입해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public function fn 에너지 요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사용량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어떤 그물을 사용하라고 했으면 셀렉트 케이스나 if 그물 제시가 되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언급이 없으면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용용금이 사용량 100 이상이면 사용량이 50 만약에 200 이상이면 100 300 이상이면 150 400 이상이면 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0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 if 만약에요 사용량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이 50입니다. 라고 입력받는 사용량 곱하기 50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else if 다시 한번 사용량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00이라고 입력하면 fn 에너지 요금은 곱하기 100을 합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사용량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물어보면 101, 102, 103, 203, 303, 400 100보다 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50을 계산하고 끝냈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 200보다 큰 데이터도 다 50으로 처리했는데 또 다시 물어봅니다. 나머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겠죠. 그래서 조건을 주실 때 크거나 같다라고 비교하신다면 큰 숫자를 먼저 비교하고 4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400에 대한 자료를 처리를 끝내놓고 400 미만에 대해서 3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300 끝내놓고 300 남은 거에 대해서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작은 값을 가지고 크거나 같습니까? 또 비교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왜냐하면 300, 400도 다 곱하기 50밖에 안 하게 되니까요. 첫 번째 처리하고 나서 else, if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비교하기 때문에 200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량이 큰 값부터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4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200으로 곱할 거고요. 4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됐어요. else, if 40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3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비교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50을 곱할 거고요. 또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else, if라는 식을 사용해서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100을 곱할 거고요. 다시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50을 곱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400보다 나머지에 대해서 100보다 작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300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else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에 곱하기 300을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end, if, if,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창 닫기 한번 누르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fn 에너지 요금 선택하시고 사용량만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에 대해서 100 미만에 대한 거는 값이 좀 크게 나오겠죠. 400은 또 500하고 동일하게 같이 곱해질 거고요. 400, 300, 200, 100 조건에 따라서 곱한 값이 다르게 계산해서 사용요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if 구문을 사용했는데요. 만약에요. 사용, 음 얘를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ublic function fn 에너지 요금 1번이라고 만들까요? 음 1번? 2번? 2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사용량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select case를 사용한다면 select case 입력받는 값은 사용량입니다. 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case 어떤 경우이냐 case is 4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fn 에너지 요금 2에다가는 사용량의 200을 곱하겠습니다. if 구문하고 똑같은 형식은 같은데 if 구문을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select case을 사용하라고 했다면 select 구문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제를 작성하는 거고요. 3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는 case s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fn 에너지 요금 2라는 이름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300을 곱하겠습니다. if 구문도 and if로 닫은 것처럼 select도요. and select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둘 중에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든 거고요. 이미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옆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함수 삽입에 가서 에너지 사용요금 2번이라고 제가 이미로 만든 걸 선택하고요. 사용량을 넣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동일한 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if 구문이나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